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이 이수근에게 법적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23일 방송된 KBS 투페이크 다큐, 메소드 클럽은 연기바 희극인들과 초진지 정극배우들이 자존심을 걸고 버리는 기묘한 연기 수업을 다룹니다. 희극배우 이수근, 이수지, 곽범은 매회 정극배우를 학생으로 맞아 도발적인 연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백호, 황정혜, 정영민, 백예림이 고정 수강생 크루로 활약 중입니다. 메소드 클럽 4회에서는 범죄도시와 카지노 시리즈를 연출한 강윤성 감독이 등장해 차기장 카지노삼의 비공개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스타 감독의 오디션이 열리며 피튀기는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수근은 대외비였던 카지노삼 정보를 실수로 SNS에 유출해 인생 최대 위기에 처합니다. 오디션이 시작되자 철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수강생부터 감독까지 휴대폰을 반납하고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한 이수근은 깜짝 놀랍니다. 카지노삼 캐스팅을 축하한다는 지인들의 메시지가 와있을 뿐 아니라 이수근이 카지노삼에 캐스팅되었다는 기사까지 떠 있었습니다. 이수근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내에게 보냈어야 할 DM 답장을 실수로 공개 스토리에 올린 것입니다. 이후 이수근은 강윤성의 휴대폰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겁니다. 강윤성이 시간을 보려고 휴대폰을 찾자 대형 시계를 벌을 서듯 들고 있는가 하면 휴대폰 바구니가 사라졌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수근이 최민식을 이을 주인공으로 카지노삼 캐스팅 후보에 올랐다는 기사를 확인한 강윤성은 화를 참으며 수근 씨, 제작사랑 얘기해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이수근은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습니다. 강윤성에게 카지노삼 캐스팅을 구두로 약속받았던 이수지와 곽범은 수근의 실수가 드러나자 빠르게 선을 그어 웃음을 자아냅니다. 이수지는 강윤성 감독에게 자신은 전혀 몰랐다며 호소하고 수근 선배 때문에 나한테 불이이고 올까 걱정이라며 이수근을 원망합니다. 곽범 역시 수근 선배는 끝났다고 본다. 학원 보증금 빼면 변호사비 정도 나오겠지. 라며 쐐기를 박습니다. 이수근의 법적 조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날 오후 10시 10분 방송되는 메소드클럽에서 공개됩니다. 개그맨 이수근이 통풍으로 겪는 고통을 솔직히 털어놓은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김승욱 윈 채널에 출연한 이수근은 MC 김승구와 흥미진진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수근은 통풍을 오랫동안 심각하게 앓고 있어요.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죠. 통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라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통풍 치료를 받은 경험도 털어놓았습니다. 이수근은 일본에서는 맥주 문화가 발달하면서 통풍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문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죠. 그곳에서는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치료를 받았고 처음 방문 이후 3개월마다 다시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일본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수근은 약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면 통풍 발작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어나게 되죠.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가 제 다리를 자르고 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라고 말해 청중들의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지연 씨는 2008년에 12살 연상인 이수근 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1년에 임신 중독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 친정아버지에게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이식 후에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문페이스 증상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근 박지연 씨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 대퇴부 괴사로 인해 양쪽 인공관절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약속 중 처음으로 인공관절이 빠져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현재는 휴식 중이며 외래 진료를 기다리고 있지만 일상은 잘 보내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글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1975년생인 이수근 씨는 2008년에 박지연 씨와 결혼하여 두 아들 태준 군과 태서 군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행복하게 시작되었지만 박지연 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임신 중독증 진단을 받아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정아버지에게서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병세가 재발하면서 현재까지도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수근 씨는 최근 둘째 아들 대서 군의 장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태서 군은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 임신 34주만에 유도분만 후 제왕절개로 태어났으며 출생 당시 1.6kg의 미숙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증세를 보여 재활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 오른팔과 오른다리에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지연 씨는 현재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투병 생활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하며 투석으로 인해 수분과 독소가 제거되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에 피딱지가 생기기도 했다라고 밝히며 그 고통과 싸우고 있는 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투석 후에 붙이는 반찬 꽃 때문에 피부가 건선처럼 갈라지고 붉게 부어오른다라고 전했습니다. 연구를 발라도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박지연 씨의 파리테이프 때문에 붉게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그녀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골다공증까지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남대어 탄지간뜬 건강을 위해 필라테스를 시작한 박지연 씨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생긴 승모근과 거북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나이를 먹으며 몸에서 느끼는 변화를 언급하며 나이살이 무엇인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박지연 씨는 유튜브를 통해 아침과 저녁마다 스트레칭을 하며 건강 회복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운동하는 시기라며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신장 투석 치료 때문에 둘째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슬픈 일화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늘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맑은 날씨 속에서 정말 기쁘네요라며 기쁨을 표현했고 다른 졸업식 참석자들에게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신장 제이식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과거 이식 수술에 어려움을 떠올리며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과 약물의 개선 소식을 접한 후 그녀는 제이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약물도 많이 좋아졌고 기술도 발전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며 그녀는 현재의 심경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한편 이수근 씨는 아내의 투병 과정을 함께하며 많은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공적으로 아내의 투병 상황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였고 그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이수근 씨는 둘째 아들 태서 군의 중학교 진학을 축하하며 엄마는 투석과 이사로 인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빠 혼자서 졸업식에 다녀온 이태서에게 최고의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가족 간의 깊은 애정과 서로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장기 이식과 관련된 심리적 갈등과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뇌사자 되기 중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저에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깊게 맴돌아 잠시나마 희망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제 삶도 변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녀가 장기 이식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박지연 씨는 병원 생활 중 남편 이수근 씨의 따뜻한 지지와 위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다니는 것도 나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더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내 모든 예민함을 받아주고 희망적인 말로 우리의 미래를 그려줘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수근 씨의 지지와 격려가 박지연 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